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소개의 3차시에서 우리가 메스앤코딩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 기반의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수학지식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본 차시에서는 랩과 실습 파이썬과 세이지 아로론 사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학 내용들은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메스앤코딩 설명을 시작하면 우리가 이 강의에서 연산 문제 컴퓨터 엘지브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또는 세이지 R 도구를 사용하는데 세이지 메스는 매트랩이나 메이플 또 메스메티카와 같은 고가의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학 연상용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무 부담 없이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며 또 언어입니다 모바일 메스 여러분들이 바로 연결할 로그인 없이 모바일로 사용 가능한 도구들 주소가 다음과 같이 있으며 예를 들어 이 주소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고요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을 1 플러스 1을 세이지 언어로 또는 R 언어로, 파이썬 언어로, 심빌라 언어로 사용, 연산을 해보면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듯이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도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이지 셀 이것은 아까 그 성균관대학에 있는 서버들이고 이것은 온 세계에서 같이 사용하는 마찬가지 도구입니다 자, 메스3도 같은 도구이고요 자, 이 다성균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책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실습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습식 책에 보면 그 행렬의 디터민트를 구한다든지 역행렬을 구한다든지 또는 SVD를 구한다든지 또는 도함수를 구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거나 또는 앞으로 배울 지식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을 배울 거고요 실습실에서 그 내용을 미리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 많은 수학적 지식 선형대수학, 미적문학, 통계학 이것을 다 한 학기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지필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코딩을 이용해서 실제 계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SageMath는 파이썬 무료이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파이썬이나 라펙이나 맥시마나 넌파이나 R 등을 모두 커버하는 범용적인 도구입니다 파이썬 언어 기반의 모바일 SageMath는 수학을 활용하는 컴퓨터 랭귀지를 모르는 그런 초보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더 쉽게 그리고 조금씩 개선한 그런 언어이며 모바일 실습실은 이거는 Sage Developers 그룹에서 만들어서 지금 온 세계 또 성균관대학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무료 스마트폰 모바일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이 SageMath는 사용하기는 편리한데 사용하기가 아주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함수와 그래프를 이 주소에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여기서 직접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 또는 연속 함수 이거는 지금 합성하는 수죠 4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이런 명령어를 예를 들어서 저 교재에 있는 명령어를 여기 실습실에서 바로 실습을 하시면 그러면 카피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세이지로 xAvaluate를 하시면 그러면 이 복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삼각 함수라 그러면 예를 들어 삼각 함수하고 다항식의 합성 함수라고 하면 그에 맞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 근을 찾고 싶으면 이 0과 0.5 사이의 근이 하나 있고 1과 1.5 사이의 근이 있으니까 이 범위를 점점 좁혀서 이 그래프를 확대한다면 그러면 이 근 사이를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n차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한 후 캐릭티스틱 폴리노미아를 구한 후에 그 n차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항식의 그래프니까 아까 플롯몽형으로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그래프를 확대해 가면서 주어진 행렬이 x축과 만나는 모든 실근 즉 실고유값을 행렬의 실고유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딩은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직사각 행렬의 덧셈과 곱셈은 물론 전치 행렬을 다음과 같이 아래 간단한 명령어들 가지고 즉 행렬 a, b, c를 정의해주고 그것들의 덧셈을 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러면 바로 a, b를 구해주고 a하고 b, c를 곱하라 그럼 행렬의 곱을 구해주고 a 다 트랜스포즈 즉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라 그 명령어를 주면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는 이렇게 생겼고 a 플러스 c는 이렇게 생겼으며 a 트랜스포즈는 전체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b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겼다고 바로 구해줍니다 실습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까 명령어를 카피했죠 복사하고 바로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죠 0.1초도 안 걸렸죠 a 플러스 b는 이렇게 생겼고 2x3 행렬이고 a 곱하기 c는 2x2 행렬이고 a 트랜스포즈는 3x2 행렬이고 b 트랜스포즈는 다음과 같이 생긴 3x2 행렬이다 는 것을 바로 보여주죠 그렇죠 다음과 같은 답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가역 행렬의 역 행렬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 어차피 손으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행렬 a가 주어지면 그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서 프린트를 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컨트롤 아까 이 행렬에 a의 인버스 a.inverse를 구해서 프린트하시오 하고 명령어를 주면요 a의 역행렬이 바로 바로 구해집니다 이거는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바로 a.inverse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inverse 이렇게 생겼다 하고 바로 프린트가 설명이 나오죠 자 역행렬을 바로 그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행렬을 이용해서 다음 연립방정식을 구할 때 연립방정식의 RREF도 구하고 또 연립방정식의 해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행렬 a를 주고 a를 주고 ax이골 b에서 b벡타 1,3,-1을 준 후에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구하라 그러면 RREF를 바로 이렇게 구해주고요 a.augment to b 그거에 RREF 이 행렬을 구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한 답하기 답이 마이너스 1,1,0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1,0이 나오듯이 그거를 a의 임버스에다가 b를 곱한 것을 구해도 같은 답이 나오고 또 a의 ax이골 b를 solve하라는 명령어인 a.solveWriteB를 주면 마찬가지로 x이골 1,-1,1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 답을 주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주소에 가서 주소에 가서 v를 주고 evaluate를 하면 a 행렬에 대해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ax이골 b를 a.imverse를 구해서 푼 것하고 이 RREF를 이용해서 푼 것하고 같은 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죠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연립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 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 RREF를 구하는 방법들을 학습하신 것입니다 또 이걸 이용하면 선형 연립방정식 a.u.y의 최소제곱해를 구하는 최소제곱 문제 이게 optimal solution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해가 존재할 때는 그 해를 구하고 해가 무수히 존재할 때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 해 중에서의 best possible solution을 구하고 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의 가장 직접 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에라가 가장 작은 best possible solution을 찾아주는 그런 찾는 문제가 최소제곱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최소제곱 문제인데 즉 a.u.y의 노름이 이 차이가 미니멈이 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찾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기다 a.u.y에다가 a.transpose을 양변에 곱해서 만일 a.transpose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러면 바로 이 역행렬을 양변에 곱하면 u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역행렬이 존재하냐면 이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데이터를 측정할 때 매 시간별로 데이터를 만들어 생성해내죠 그러면 x1, x2 즉 1시에, 2시에, 3시에, 4시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x1, x2, x3, x4가 모두 다르죠 즉 x, i만 모두 다르면 항상 a.transpose a는 가역행렬이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그래서 이 솔루션이 항상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항상 best possible 솔루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최소제곱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행렬 a가 주어지면 즉, ax이퀄 b가 주어지면 au이퀄 y가 주어지면 여기에 a.transpose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a.transpose a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고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행렬을 벡타 y에 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행렬에 대한 연산 행렬과 벡타의 연산을 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best possible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무수히 많거나 어떤 경우라도 유일하거나 바로 best possible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a, u, y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u hat을 즉, 그냥 a에 대해서 a.transpose를 구해서 a.transpose에 inverse을 구한 다음에 a.transpose를 곱해서 거기다 y를 곱하기만 하면 1.51 이런 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한 답입니다 즉, a를 주고 y를 준 후에 a.transpose에 inverse 곱하기 a.transpose 곱하기 y를 해 주니까 바로 답이 1.5와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1.5와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같은 식으로 이 코드를 카피하셔서 실습하시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임의로 주어진 n by n 데이터 행렬 a로부터 n by n 차 대칭 행렬 a plus a.transpose a는 이게 트랜스포즈, 이거의 트랜스포즈 이걸 b 행렬이라고 한다면 b의 트랜스포즈가 b하고 같아지니까 이게 대칭 행렬이 되는데 이 대칭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이 n 차인 특성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n 차 다항식이잖아요 n 차 다항식이니까 그래프를 이제 x 저기 평면에서 그리면 x축과 만나는 그런 값들이 그게 실근이 되죠 그게 바로 행렬의 고유값이 되니까 이 a.transpose의 고유값이 되니까 그것을 확대하면서 대칭 행렬 a.transpose의 모든 n 개의 실고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유값을 자, 그렇게 하고 이게 또 더군다나 이 대칭 행렬은 이제 고유값을 다 실수로 갔기 때문에 물론 중구는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 네, 열쇠가 되는 이 특이값을 구한 것이 됩니다 즉, 여기서 구한 이 근들 여기서 구한 이 고유값들이 바로 행렬 a의 싱길라 밸류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기초수작 입문에서 배울 데이터 행렬의 랭크 리덕션과 프린시퍼 컴포넌트 애넬리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크기가 n by n 직사각 행렬 행렬 아무거나 이미의 직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n by n 직교 행렬 u와 n by n 직교 행렬 v 및 n by n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a가 주어지면 이게 직사각 행렬 어떤 직사각 행렬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행렬과 이런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 곱하기 이런 행렬 값들의 곱수로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그마 아이들이 주대각선 성분에 있는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이게 싱길라 밸류 a의 싱길라 밸류라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ui와 vi가 각각 싱길라 벡터가 됩니다 어떻게 구하냐? 이것은 a, a 트랜스포즈의 eigen 밸류, eigen 벡터 또 a 트랜스포즈 a의 eigen 밸류, eigen 벡터를 구함으로써 u와 v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u하고 ui와 vi들이 각각 정규 직교화된 벡터들이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본 강좌에서 배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 실습하기 위해서 이 수학 지식뿐만 아니라 그 수학 개념들 또 계산하는 과정을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배울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학습 내용은 미적분학 또 이 미적분학 one, two 제가 이제 이게 삼성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고 미적분학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전자책도 있고요 그 다음 선형대수학, 공학수학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이번 학기에 활용돼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용될 것이고 여기에 그 코드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코드들이 여기에 있는 코드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스에 대한 더 어드밴스된 더 디테일한 지식들은 이 컴퓨테이셔널 매스 위드 세이지메스 진머만 이 책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요 뭐 등등해서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여기서 이제 매스 앤 코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기초 선형대수학 개념의 빅픽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